2020년대는 여러분들, 10년대 독립운동기지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이제 드디어 항일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총성이 어디서 전개되냐면, 바로 이 봉호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봉호동이 어떤 곳이냐면, 저쪽 두만강을 건넌 이쪽, 이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이게 바로 봉호동 전투가 되는 건데, 이 봉호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하얀색이었으면 안 되지. 이건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네,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인데, 홍범도가 이끌었던 그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대한독립군. 여러분들, 북간도 지역에서 대한독립군 기억나시죠? 대한독립군. 과, 대한독립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연합군이 있어요. 알파. 이렇게 같이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봉호동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의 독립군들 안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은 일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라, 그 명분을 만들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 이모 군란 벌어졌을 때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뭔가 명분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 2번. 여기에 2번. 이 훈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훈춘 사건 조작.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지역의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마적단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가지고, 그 과제에서 일본인까지 죽기까지. 우리 일본 영사관 죽었어! 우리 일본 영사관 왜 못 지켜! 라고 하면서, 일본 대규모 군대를 끌고, 이러면서 넘어가버린 것이죠. 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속속속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뭉치냐면요. 바로 이 백두산 근처. 네, 이 백두산 근처로 모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이동 경로 한번 볼게요. 우리 독립군들의 이동 경로. 이렇게. 자, 이 3번. 이 지역. 백두산 근처에서 전개된 전투를 우리는 바로 청산미 전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산미 전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 그리고 주력 부대를 한번 꼽아봐라. 역시 마찬가지로 북간도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바로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역시 이것도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 알파에는 아까 제가 이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알파까지. 이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알파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들. 같이 오고 있고요. 특히 알파 중에서 여러분들, 알파 중에서 종교 조직도 있어요. 종교 조직. 그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음인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음인단. 음인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음인단은 여러분들, 이 천주교. 천주교에서 조직했던 항일무장투쟁 조직인데, 여기에 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삼위 전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는데, 이 청삼위는 여러분들 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 일대. 예를 들면 백온평. 백온평. 그 다음에 어랑촌. 청산의 일대.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며칠 동안 계속 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게릴라 전이거든요. 우리는 뭐 무기도 열악하고, 인원도 적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게릴라입니다. 치고 빠지고, 그 지형을 통해가지고 확실히 승리하는 방법. 실제로 청산의 전투에서는요. 놀란 게 뭐냐면, 이 일본군이 협공을 해요. 산 위하고 아래에서 협공을 한단 말이에요. 협공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빠져요. 그리고 엄청난 안개 낀 그 속에서 일본군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얼마나 강력해. 그 강력한 부대끼리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나겠어.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청삼리 전투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제가 이 지역, 이 지역을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린 사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도, 이 간도 지역을 쓸어버려요. 정말 다 불태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앞에 있었던 명동학교, 명동학교 불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싹 쓸어버려요. 다 불태워요. 마을이면 뭘, 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쪽 위쪽에 있는 밀산부 한흥동, 한흥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이 됩니다. 5번. 그래서 이동. 이렇게 이동합니다. 밀산부 한흥동에서 이제 정비를 해요. 그 정비를 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겁니다. 대한 독립군단. 이 대한 독립군단이 여러분들, 서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좌진도 있었고요. 홍범도도 있었고요. 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죠. 이 정비했던 대한 독립군단이 이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쪽 러시아 령으로 이동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6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또 화살표가 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올 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뭘 제시했냐면,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에 편입을 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야, 우리가 독립군인데 왜 우리 여기 들어가. 이건 있을 수 없지.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다라고 해요. 정말 이게 아파요. 아픕니다.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파요. 이게 바로 1921년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제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7번입니다. 자, 이 3부는 어디냐면요. 여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렇게. 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3부를 결성하는 거예요.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어허? 참정신이네. 그죠? 이 3부를 결성을 하고 있는데, 3부가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들, 이 3부라고 하면, 일종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종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부 성격이다. 이게 세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다.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참의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임시정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황당한 거야. 지금 분명히 밀어냈는데,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다시 또 들어오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중국 군벌과, 중국 군벌과 협정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 협정이 뭐냐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 미스야 협정은 여러분, 1925년도에 체결되는 건데, 이 미스야 협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군들을 중국인들이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 와, 어떡하지? 우린 그럼 지금 일본 눈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 눈들도 지금 피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또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8번, 8번, 바로 3부, 3부 통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지 말고, 우리가 합치자, 합치자라고 해서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북과 남,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런 조직들로 통합이 됩니다.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으로 또 연결돼요. 이 조직이.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으로 연결된 조직이니까, 이 결과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표입니다. 이게 그저 화살표로 여러분들 인식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 이동거리여, 수천 킬로 넘어요. 그 수천 킬로를, 여러분들, 걸어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겠죠.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당연히 일제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이동했겠죠.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로 갔을까요? 일제의 눈을 피하여서 산을 타고 갔을 겁니다. 그 추운데, 걸어서, 밤에, 산을 타고, 그리고 만드는 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선을 이동하면서 가졌던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꿈, 그 꿈 하나로 애들은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하얀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내고 또 내고 또 내서 결국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저 외워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0년대 저항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